영보스는 여기서 잔다고 갑자기? 나 진짜 다른 줄 알았어 할 거 다 했으니까 간다 이런 느낌 이제 정리나 해라 애송이들아 난 좀 쉰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되나 그런 느낌으로 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바로 여기 바로 들어둡어버리길래 런쩔 제가 여기 보고 있어요 포탑보라는 거죠? 포탑이란 뭐였어? 파데? 제가 여기를 맨몸으로 와서 어깨인가? 밖에 있는데? 전초 전초 런 뛰어줘요 제가 막고 있으니까 길목 뚫었어요 길목 뚫었어 오케이 파데 전진 파데 전진 네 옆으로 갈게요 어 여기 다 샀네 이게 같이 가자 같이 가야돼 다 샀네 자 저 빠질게요 아 제가 컨베션에서 안된다 이거 발 앞에 있는 저 토대 좀 푸셔주세요 그럼 좀 토대 전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까워? 이거 지금 안나가지냐? 아 아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아 잠깐만 우선 어 화방 좀 아유 죽었다 아 아니 로켈러 장전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저 펠 좀 살게요 공격 중지 우리 편이다 펠 밖에 밖에 해놨다 밖에 해놨어 감사합니다 어깨 급하니까 일단 만든거 바로 들고 갈게요 여우 여우 쏴 수리 제로까지 들고 가니까 수리, 수리하세요 오, 보여주나? 누가 어떻게 틀었어? 때나 오프지? 아니야 오프 아니야 온라인인데 틀었다고? 저 앞쪽에서 그 뭐냐 어그로 뜰게요 어, 바로 죽어버리고 시태, 시태 빨아도 되거든요 소고기는 너무 빡던데? 발전기 하나 내릴게요 나이스, 밑강 나왔다 뒤에 런각으로 빨리 런각으로 아, 시발 나구만 소울, 소울포드하고 소울 그거 좀 좋아 형 그편 많이 보겠다 바닥 터레지잖아, 뒷플루 타고 들어가 고고고고 그냥 타고 들어가 타고 들어가 타고 들어가 여기 쏠 아니, 아니 그, 크라이포드 말고 소울골 소울건 아 아, 잠깐만요 오케이 절반, 절반 나누기 해서 드릴게 네, 됐 땡큐 빤스런이 빤스런 노래네 빤스런 노래야 으, 못들어가나요? 못들어갈게요 제발 야, 꺼져 뭐야 아, 진짜 필패해서 필패해서 거기 한 번 뚫어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니? 그래야겠다 나만 들어갈라 했는데 포테라 버리면 포테라 가지고 오실 거죠? 아, 아, 나 포테라 있다 제가 한 번 열어볼게요 포테라 아직 부터겠네 일단 여는 번 제가 할게요 아, 뭐야 여기 스택업 100개씩 있네 밑에 룰각 2로 와가지고 아, 나 왜 내려졌어? 나 내려졌는데? 뭐야, 포테라가? 아, 화방을 저기서 만든다고? 화방 맞았어? 아니, 꼭대기에서 들어가는데 화방을 올려, 올려 아, 어이가 없네 형님, 하나만 주시면 안 되나요? 음 뭐, 흘러죠? 어, 그테라 일로와 그테라 일로와 아, 아니구나 타고 계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 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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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리라 속집 있는 나래 오 타고 가, 타고 가 타, 파테라가 어, 파테라가 있었어요? 어, 파테라가 있었어요 에이, 죄송, 죄송 몰랐어 가 가 가 가 야, 루발집으로 가 그 eh 우테라 쭉 들어가봐 안에까지 그냥, 무지하고 푸, 푸테라, 이제 푸테라 줄 테니까 푸테라 타고 안에까지 쭉 들어가봐 뭐? 모니당 오니당 저 런거 크로 가야되요 아니 뭔가 아까부터 판이 너무 잘 들어간다 했어 자 포텔어 준비했어 타고가 앞에 고고고고고고 안 쏜다니까? 안 쏜다니까? 우리 아케 밀라면 펄템 먹어야 하거든요 집 집 집 제발 집 집 집이 없는 집 앞뜨거 앞뜨거 뜨거워요 뜨거워요 뭐야 펄템 중간에다 어디갔어? 런거 크로 가야된다고 런거 크로 아 뜨거워 뜨거워 어디까지 들어갔어 어디야? 안에까지 들어갔어 천장에서 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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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다 빼는 중이에요? 뺀게 아니라? 아니 근데 저희 쟤네꺼 가져갈거 없어요 얘네 어탓 크기새길이라 얘네 끝난게 총알이 끝나서 끝났네 총알 없어 총알? 총알 뺀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내린건데 얘네가 얘네가 런하려고 내린거야 바닥 다 뺀거 우리 총알 뺀거 없어 아그러니까 총알이 다 한두발밖에 없길래 그냥 빼서 그런거야 얘네가 지질이 뺐나봐 니들이 다 뺀거야 가르레를 들으셨어 이거 왜 저렇게 죽이고 여기 사람 올렸음 야 사람 죽겼던건데? 폐틱질 전화해야지 지금 훅 걸어놓고 지금 대거 놀고 있어 훅 걸어놓고 놀고 있어 그냥 얘 훅 못 끊어 당겨 당겨 대거 놀아 대거 놀아 대거 놀아 대거 놀아 아무것도 못하게 해 펜 버리면 편판 말이야 이 딴 어디 갔냐 니가 우리 이 뭐 할지? 니가 얘 대거 놀고 있어 못 내려왔구나 나랑 밑에서 지금 같이 수영 중 이렇게 계속 계속 바꾸는 중 계속 야 형 형 드래프다니 좋게 너와봐라 니 어디 갔냐 텔포 텔포 자 이지 치자 런쳤다 런쳤어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사람 있는데 뚫었네 음 안으로 들어온 거 너무 좋아 아우 고생하셨어 너 거기서 끝난 거 같아 안으로 들어와 졌을 때 그때 끝났어 근데 쟤네 막을 수 있었는데 멘붕이야 아주 멘탈 나갔어 뭐가 아 아 아 어몽애들도 별로 해주는 거 없던데 이번에 크레파스 애들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얘네가 그냥 전초 밖에서 그냥 저거랑 대치만 하루종일 했어요 사람님 저 좀 빼주셈 뭐 영보스는 여기서 잔다고 갑자기 아 아 나 진짜 다 던져라 할 거 다 했으니까 아 아 아 이제 정리나 해라 애송이들아 이제 난 좀 쉰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내가 이런 거까지 해야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줄 알았어 음 그니까 바로 여기 바로 들어 눕어버리길래 바로 들어 눕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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